안녕하세요. 날씨터치Q 유닉사입니다. 먼저 특보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부터 서쪽 내륙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이후 현재는 해안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확대, 강화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더위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500헥토파스칼 우리나라 주변의 고도 편차도가 되겠는데 고도 편차는 예년에 비해서 평년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변의 고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는데 보시는 그림에서 노란색부터 빨간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부분이 평년에 비해서 고도가 높다는 표시가 되겠는데 고도가 높다는 것은 평년에 비해서 이 부분에 많이 달궈지면서 대기의 두께가 두꺼워졌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중국 북부쪽으로 해서 기압능이 발달하고 이 기압능은 캄차카 부근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부근의 기압계가 다소 정체되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 북쪽의 따뜻한 공기가 중상층에서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더위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5820선이 보이시는데요. 이게 평년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검은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일주일 평균이 되는데 평년보다 실제 5820선이 남쪽에 위치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에 비해서 좀 약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장마정선이 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식도를 통해서 더위 현황을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층 기압능에서 기류를 타고 고온,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부근에 이동성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하층에서 유입되는 것이 두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동성 고기압 하에서 구름량이 적기 때문에 강한 일사가 작용하면서 더위가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생기면서 이 더위의 세 번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말까지는 고온, 건조한 공기, 강한 일사가 주요 더위의 원인이었다면 오늘부터는 2번 따뜻한 공기의 우리나라 유입 그리고 강한 일사가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더위는 25일경 우리나라에서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비가 있는 25일 전후로 해서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위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